이 친구 만나러 지하철역으로 갑니다. 오늘은 성수역에서. 이건 일본 친구인데 알고 지낸 지 1년 된 친구예요. 한국의 유학원 친구. 유아한테 줄 과자. 중국은 한국의 유학원. 한눈 특수기 때문에 중국이 없었지만. 여자의 유학원은 한국의 유학원입니다. 한국의 유학원은 한국의 유학원에서. 한국의 유학원을 하고 있습니다. 와 실망 아 슬슬 자 리우에 설마켜봐 근데 왜 쩔쩔니? ㅋㅋㅋㅋㅋㅋㅋ 패orted 마치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질리도록 먹을 수 있게 네, 많이 좀 챙겼어 네, 맛있어 마늘레도 있고, 스콘도 있어 오, 그거?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쁘다 리오 가고싶어하는 데 있지 않았어? 잠깐만 근데 어디 가고싶어 했던거야? 그냥 선수 카페 여기 가번도 있어? 아니? 안거래 오오오오 근데 내가 먹을 수 없는 게 많아 보인다 인여 일본 출입 일본? 일본인이랑? 어디 가? 블랑크 출고를 하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, 예 아, 예 아, 예 리오에오 리오에오시 이리 나왔습니다 리오에오까지 이제 리오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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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건물같이 생겼다 오 오, 파이템이 안녕하세요 아, 이거? 오, 이거 오, 맞네 오, 그럼 이거 할까? 이거 오, 이거 오, 하나 오, 맛있어 나나나 조건 오오 ND 왔는데 근데 이거 못 먹어도돼 그래? 근데 이거 못 먹어도 돼? 뭔가 많이 밀가루를 이쁘잖아요 진짜 대박 저 딸기 타르트 딸기 진짜 맛있어요 그래? 혹시 빵들은 다 밀가루로 만든 건가요? 다 밀가루 나가보자 그는 내 집들은 안쪽에 있는지 남모살이 다 배려가서 또 나의 롱에 다 배려가서 다 배려가서 남모살이 다 배려가서 다 배려가서 그냥 주문하고 다 배려가서 남모살이 다 배려가서 성수동을 처음 와가지고 둘 다 여고 아깐다 그래도 우리 놀 때는 비 안 와서 다행이다 오우 아름다운 넘어지지마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?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? 몰라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특이한 카페가 많은가 보다 여기 근처에 카페밖에 없어서 저희는 밥먹으러 갑니다 배고파요? 네 밥먹으러 갈게요 얀 무지개 먹네 양무기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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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오늘 하루 이틀 시끄러워 음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밤은 muchas 담당시키기 그리고 오늘 날씨도 그렇게 잘 즐겨 너무 맛있어 어때? 맛있어 맛있어 오 그니까 의미는 아직 없어요 그러지 의미는 아직 너무 커 은지 도착 점심 소주 도착 도착 아하 잘 가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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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리오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